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가능한 건 이것이 부안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전이 자산어보란 책에 칠산어장으로 기록했을 정도로 풍부한 부산정원을 품은 볼같은 곳이죠. 이쪽 격포 앞바다는 예전에 칠산어장으로 불리던 곳이고요. 물살이 세고 대륙붕이 발달해서 고기가 힘도 좋고 맛도 좋고 맛좋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산산낚시에 백류가 펼쳐집니다. 설마 육기맛! 오 맛있겠다. 눈으로만 봐도 맛있어 보여요. 하얗고 오덕통한 속살 자랑하는 한 점의 회. 촉촉한 식감이 입안을 감싸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잡은 우럭입니다요. 아니 얘네가 너무 탱글탱글해서 입안에서 저를 때리고 있어요. 맛있다. 고기가 좀 물러져. 배에다 바로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지. 이야 진짜 맛있다. 초보가 사람 잡는 게 그러니까 사람도 낫고 사고도 지고 가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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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